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주 안 하신 거 맞나요?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그리고 여기에 음주운전 의혹까지 더 추가가 되면서 사건이 수습 불가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이었죠. 이 소속사 대표가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대표 본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모든 게 이 소속사 대표 또 친척 형이라고도 본인을 밝히면서요. 김호중 씨를 보호하려다가 과잉보호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시간 순으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김호중 씨.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 영상으로 다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일 자정이 지나 새벽 2시에 김호중 씨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면서 자백을 했는데 추후에 허위 자백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 날 오후 4시 약 17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김호중 씨가 직접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으로 14일에 2차 경찰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은 게 확인됐고요. 경찰이 그 다음 날 곧장 김호중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칩과 관련된 또 전반적인 운전자 바꿔치기와 추가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소속사 대표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공개적인 입장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빨간 부분 과연 누가 운전을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사고 미조치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도피죄인데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사고 미조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 부인하고 있고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도 지금 김호중 씨가 아니라 매니저나 대표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범인도피죄라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허위 자백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것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매니저 소속사 대표 측은 내가 매니저에게 시킨 일이고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옷도 뺏어서 입으라고 내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범인 높이 행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가담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 입장에서는 가잉 보호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공황 상태에서 당황스러워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변명을 믿을 수는 없고 사고 전후의 경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소속사에서 첫 해명은 이랬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실은 사고 직후에 골목 쪽으로 차를 꺾어서 세워둔 뒤에 이 사고 조치를 위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곧장 CCTV 내용을 통해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을 했던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디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과 또 다른 부분이 소속사 대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정 골목에서 소속사와 관련된 직원들이 모여서 매니저도 두 명이 등장해요. 한 매니저에게는 메모리 칩을 빼라고 자기가 지시했고 그 소속사 대표가 그리고 다른 한 매니저에게 옷을 갈아입고 대리 출석을 하라고 대표 본인이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추가로 사실이 하나 더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밝힌 겁니다. 소속사 대표가 사건 당일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많이들 지적하는 부분인데 김호중 씨가 김호중 씨가 해당 유흥주점에 직접 방문을 했다고 소속사 대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차 방문을 했을 뿐 절대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소속사라는 것이 아티스타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하게 소속사가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매니저는 블랙박스 매놀이를 빼내고 한 명은 내가 허위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의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증거인멸 짓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점에 갔다가 술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존재하죠. 하지만 사고 난 시점이 밤 11시 40분경이라는 것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중과실로 추정이 되는데 술을 먹지 않고 사고를 낸 경위도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술을 먹지 않고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차에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좀 석연치 않아서 사고는 날 수 있는데 그 후속 과정에서 대중을 기만하려고 한다든가 거짓말이 있었을 때 더 대중들은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